네 이번 주제는 꽃을 든 남자가 아니고요 대파를 든 이재명 대표 소식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유세장에는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일 아니면 채소 이런 건데 엊그제는 사과를 들더니 어제는 대파를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삶의 오십 원이 맞습니까? 아니요! 5천 원이랍니다 5천 원 이 정부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머슴의 자격이 없는 주인을 배반하는 종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맞습니까? 이 정권이 만약에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까지 차지하거나 심지어 과반수를 차지해서 입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아르헨티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진보 좌파 진영 쪽의 정치 지도자 입에서 들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더 깊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영상 중에서 여러분 눈에 띄는 장면 혹시 없으셨는지요 그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 잘못 들면 지금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비로소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향기계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육성으로만 해야 됩니다 아마 그 논란을 의식했나요 오늘은 이제 마이크를 틀지 않은 모습인데 아무튼 과일에 이어서 이번에 대파를 들고 경제 실정론을 부각했습니다 응징해야 된다 머슴 자격이 없다 이랬는데 응징이 뭡니까 혼내줘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거 탄핵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응징이라고 또 종이라는 표현까지 듣다 그러면 그냥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탄핵까지도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틈을 타서 이 대표의 입이 더 독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세게 발언이 가면 자칫 중독층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료까지 나오는데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일단 조국혁신당도 상당히 조금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풍이 굉장히 15% 넘어서서 그 위로 훨씬 간다 그런 오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집토끼를 잡는다 그런 차원에서 앞서 오늘은 이제 아까 대파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또 빵을 들었잖아요 물빵론 뭐 앞으로 얘기하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집토끼를 집결을 시키고 진보층 강성진 보층을 집결을 시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독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진행자가 신문을 읽어드리는 내용 중에 한 신문 지금이라면은 야당이 일당이 된다라는 의견을 큰 제목으로 뽑아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들 중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3주 앞두고 나온 저런 것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다 틀려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방송하기 전에 저 신문 기사를 보여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보여드리고요 저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변수에서 다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몰빵론에 이어서 더 강한 더불어몰빵론 이런 말을 내세웠는데요 여기에 조국 대표가 이번에는 뷔페 식당 그 뷔페론을 들고 나와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잠시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이제는 몰빵이 아니라 더불어몰빵이라고 외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몰빵 따불로 몰빵입니다 더불어몰빵으로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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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론이라는 말도 재미있는 말 듣긴 들었는데 저는 비유를 하자면 몰빵론보다는 이런 거죠 뷔페에 가면 코너가 여러 가지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보시고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넓은 의미에서는 다 본인에게 시민들에게 맛을 제공하고 영양가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진영 전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가 뷔페론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뷔페 식당에 가면 민주당 음식을 먹을 거냐 조국 혁신당 음식을 먹을 거냐 코너가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유 어떻습니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지금 뷔페 식당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쪽은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 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냐 조국 혁신당이냐 이 두 가지뿐 밖에 없는 대책에서 뷔페를 비유를 했는데 몰빵론도 마찬가지예요 몰빵이라고 해도 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옥구 하나는 비례대표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은 진보 진영 안에서 어차피 제로 썸 게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도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건데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업자득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비례대표를 병립형으로 가려고 했다가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와서 그 다음날 바로 준연동 형제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조국 신당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국민의힘과 스케줄이 오르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 형으로 다른 목적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해결을 하는 바람에 조국 신당이 지금 지역구는 후보를 안 내고 비례대표만 한다는 거잖아요 비례대표에서 제로 썸 게임에서 땅 절반 정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민주당 안에는 10명의 외부인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10명의 외부인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17석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조국 신당에서 한 10개 예를 들어서 가져가면 진짜 민주당 사람들은 들어갈 곳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새로 외부 시민사회단체나 진보당에서 온 사람들은 또 민주당의 정치의 선거도 맞지 않다 해서 또 교체를 하고 이런 혼선도 있었죠 그래서 준연동 형을 택한 것이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금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최 교수님 참 몰빵이냐 피페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느냐 준연동 형을 고소하느냐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준연동 형을 갔는데 그때 준연동 형을 선택할 때는 지금 이 시간처럼 조국 혁신당이 커 나갈 걸 미리 생각 못했겠죠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현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 답변하기 전에 조국 대표는 저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대거번에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2심에서 실현까지 받은 분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지성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 개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말씀 일단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막 꼬이는 거예요 지금 왜곡되고 뒤틀리고 오염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준위성 정당이라는 게 지난 4년 전에 위성 정당이었는데 이제 준위성 정당까지 나왔다고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왔을 때 그것도 이상했는데 그건 준연동형 비례대표 독일은 준연동형이 아니에요 그냥 연동형이에요 네 우리나라 준연동형에다가 지난 4년 전에 캡트식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캡은 없어졌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준위성 정당으로 여러 정당이 그간에 혼합돼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생기고 조국 혁신당이라고 나와서 또 지역구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는 내고 이런 게 세계 정당 사이에 없어요 네 이거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 네 전 준위성 정당은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 비례대표에서 폐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다만 이런 비례대표 제도는 있질 않아요 독일식 제도 갖고 가지만 이런 독일식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유권자들이 볼 때 아니 이것도 지금 어디 찍어야 됩니까 원래는요 이렇게 되면 교차 투표를 해가지고 지역구가 아닌 지역구에서 A정당을 찍었으면 B정당을 찍어야지 과소대표된 정당이 진출하는 거예요 그게 2004년도 17대 청소년 때 민주노동당이 그래서 열성을 받았다고요 네 그게 진정한 1인 2표 정당당부지 비례대표제였다고요 네 지금 완전히 왜곡돼가지고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니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이 나섰어요 지금 더불어물빵 이게 무슨 정치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영화의 대사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더불로 몰빵 저도 알아요 그건 아닌데 몰라서 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면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네 이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선거 무형령이 나올 법도 합니다 이거 국회 무형령은 나오면 안 되고 네 이런 식의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국회는 대기구니까 전체해야 되는 겁니다만 이거 꼭 선거를 해야지 국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제가 오직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냐고요 이런 선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자신을 뺏지 달고 권력이 민납 보여주고 욕망의 정치 그 이상의 그 아이도 아니다 라고 제가 전체적인 청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내 권력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니 더 이상 더 커질 권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안 그래도 이재명 사당화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내 권력이 커졌다 홍 기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이요 최고위원회 비상징계와 당직 임명 권한 등을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른 복당 의결 권한도 위임했는데 19일 오후 최고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지도부 대부분이 총선 준비 한창이라서 모여서 논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대표에게 위임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 입장에서는 대놓고 당대표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거다 민주당이 1인 독재당이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네 저 대목 중에 저는 눈에 탁 들어오는 것이 이른바 비상징계권을 준다 이런 건데요 좀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일종의 비상대권 같은 거죠 비상대권을 준 건데 이게 왜 공천 끝나고 총선 중에 이렇게 조치를 채했느냐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 이제 총선에서 공천이 아주 좀 불합리하게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져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총선 본선에 가면 협력을 안 하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비상징계권을 통해서 징계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비상징계권 말고 여러 가지 복당 문제도 복당 문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번에 탈당을 했던 사람을 선거 후에 또 복당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비상대권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아마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왜 그러냐면 선거 끝나도 5월 30일까지는 새로 취임을 안 합니다 새로 국회의원들이 그럼 그 시점까지 간다고 보면 또 하나의 목적은 8월 달 전당대회죠 전당대회 앞두고 본인 자기 사람들을 확실하게 골라내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복당시킬 사람은 나갔더라도 다시 청거 끝나면 복당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복당시킬 사람은 복당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쪽에 간 사람들이라도 원래 당근 당뇨상 하면 복당을 당장 못 시키는데 그 비상대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복당을 지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드는 거죠 8월 진당대회 전까지 저는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양은경 기자님 이제 여기에서 그 비상징계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당원 당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여기 반발 움직임이 있고 이게 분란의 서지가 되면 나중에는 법적 근거를 따지려고 할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것을 중앙선거위에 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고소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제 관련 기관들의 유권 해석을 받으려고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 보면 아이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 절차 없이 형벌을 내리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최고위라는 게 말 그대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이 기구에 의결 없이 비상징계를 한다 비상계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문제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상적인 절차들을 다 생략한 데 따른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 지금 대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상징계에 의해서 징계를 당한 사람도 법원에 부당하다 징계 무효소송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이게 지금 너무 절차상의 어떤 민주성이라든지 그런 걸 위배한 것이 아닌지 충분히 판단한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비상대권은 헌법과 관련 법규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대표가 그것도 선거 코앞에 두고 이런 어떤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당 대표로서의 이런 비상스러운 권한을 그러니까 징계 권한, 인사 권한, 그리고 복장 권한 세 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거의 한 손에 쥐는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도 혁신위원장을 모셔온다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 이런 여야 각 당의 조치가 있었을 때 그 후보자들이 전권을 다오 내가 그러면 가서 할게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전권 상징적인 의미겠지 전권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손에 쥐고 있는 이른바 비상징계, 복권, 당직 결정 이런 것들 최 교수님 이게 사실상 전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 겨울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는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제왕적 대통령 삼김시대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 원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한이 세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고 나온 게 제왕적 대통령 얘기였고 또 여야들이 다 대통령이 그 당시 총재였기 때문에 총재가 공청을 가지고 있고 당대 총재가 또 대통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다 지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자고 나온 단어였어요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 그런데 지금 언뜻 보니까 제가 이 얘기 듣고 비상징계권, 당직 임명권, 복당권도 다 대표가 행사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왕적 대표가 다시 소환되는 거 아니냐 지금 총재라는 단어는 그래서 대표를 바꾼 거잖아요 그랬죠 대표가 이런 식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총재보다 더한 권한이어서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선거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선거는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도 유권자들에게는 교만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막판까지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적어도 이런 판단을 하는 건 저는 유권자들에게 썩 좋아보이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